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사 중에서도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형용사는 뭘 하죠? 얘가 주로 어떤 기능을 해요? 문장에서? 얘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명사를 수식해 주는 모디파이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도 수식하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명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구조로만 사용이 됩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기본요용은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She had no friend죠. 그녀가 친구가 없었대요. 그녀는 좀 불행한 사람이네요. 어떤 친구가 없었습니까? 투 헬프 헐 그녀를 도와줄 친구가 없었죠? 뭐뭐 할 그쵸? 도울. 도울 친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there is no water 물이 없죠? 물이 없는데 그 물을 뒤에서 투 드링크가 수식을 해주죠.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자 밑에도 they have no house예요. 집이 없는데 어떤 집이에요? 살 집이 없는 거죠. 앞에 있는 이 하우스를 뒤에 있는 to live in이 꾸며주는 거죠. 쉽죠? 조금 더 우리 확장해서 패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He has no one to look after him이죠. 자 이것도 끊어줘야겠죠. to look after him이 여러분 look after가 무슨 뜻이에요? look 다음에 after가 나오면은 얘는 누구누구를 돌보다가 되겠죠. 돌보다. 그쵸? 예. 그래서 그를 돌볼 원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돌볼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he has no one인데 이번엔 to look after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 안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예문이 나오면 설명하려고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투부정사 안에 동사가 있죠. 그쵸? 근데 이 투부정사가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수식해준단 말이죠. 얘가 수식을 해줄 때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와 이 명사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 관계는요. 이 명사가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의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법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 주어, 의미상 목적어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의 경우에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 이 명사가 쓰였다면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 이 명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 명사를 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 투 룩애프터가 지금 동사잖아요. 그죠? 룩애프터는 동사구인데 얘랑 이 수식받는 원의 관계를 보세요. 자 얘는 의미상의 뭐예요? 주어가 되겠죠. 즉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얘를 도와주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즉 그를 도와줄 사람. 얘가 주어잖아요. 룩애프터를 하는 주체잖아요. 여기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런데 이 또 뒤에 똑같은 문장인데 룩애프터 다음에 뭐가 없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식받는 얘가 의미상의 목적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가한 사람이죠. 두 번째 문장의 희는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얘는 누구예요? 그는 그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에요. 얘는 외로운 사람이죠. 그쵸? 근데 얘는 한가한 사람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룩애프터의 이 목적어가 수식받는 이 명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뭔가를 쓰면 목적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놓은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힘 하나만 뺐을 뿐인데 위에는 그는 없습니다. 그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외롭고 그쵸? 고독한 사람인데 밑에는 He has no one to look after예요. 내가 그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돌볼 이 룩애프터의 의미상의 목적어예요. 원은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He죠. He 그가 돌볼 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에요.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밑에 보시면은 He is not a man이에요. 그쵸? To deceive us.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쵸? 그는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Deceive가 속이다 정도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리고 밑에가 또 좀 약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라스트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뒤에 이렇게 끊어줘야겠죠. To tell a lie. 거짓말을 말할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라스트의 뜻은요. 기본적인 뜻은 마지막이에요. 그쵸?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라는 뜻도 있죠. 최근의. 그쵸? 또는 뭐 지난 밤 최근의. 뭐 비슷한 의미죠. last night 하면은 이제 지난 밤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어 그 좀 중요한 의미죠. 결코. 결코. 뭐뭐. 할 것. 같이. 아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는 거짓말을 말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last가 이 마지막이나 또는 지난 최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뭐뭐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Is there anything?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거죠. To be done. 행해져야 할. 그렇죠? 행해져야 할 뭔가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투부정사 안에도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사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to be done. to be pp.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anything이 행해져야 할 그 anything이 있느냐. 아이를 위해서. 저 아이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도요. there is not a moment to spare. 스페어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이게 시간등을 시간등을 할애하다 이 뜻이 있어요. 할애하다. 그러니까 할애할 시간등을 할애할 한순간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애할 한순간도 없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 모먼트는 스페어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스페어의 목적으로 a moment가 의미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할애할 한순간도 없다. 자 그 다음에도요. there are many sites죠. 많은 볼 것이 있대요. 그렇죠? to see.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겠죠? 이 see의 의미상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여기서도. 로마에는 볼. 많은 볼 것들이 있다. 그렇죠? 많은 그런 광경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to see의 의미상의 목적으로써 many sites가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I have nothing to write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쓸 무언가가 없대요. 쓸 무언가. 이 write의 목적어죠. 의미상의 목적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쓸 소재가 없다는 얘기죠. 쓸 뭔가 그 이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밑에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write with가 nothing을 꾸며주는데 이때는 뭐에요? 이 read의 의미상의 목적어죠. 그렇죠? 예.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상의 목적어도 있는 거잖아요. write with이에요. 그러니까 read의 의미상의 목적이에요. 가지고 쓸 무언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요? 연필 같은 게 없다는 얘기에요. 연필이나 그런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지고 쓸 어떤 것도 없다. 그쵸? 아까 전에 이 read을 빼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쓸 소재가 없는 거죠. 쓸 소재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자. 밑에도요. house를 return to가 꾸며주죠. 이것도 to의 의미상의 목적으로 house가 쓰인 거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또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요거 빨간색. 이거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예문인데 어... 자. 뒤에서 이렇게 to sit on이 체어를 꾸며주죠. 자. 여러분 만약에 on을 빼면은 말이 돼요? 안 되죠. 왜 그렇죠? 이 sit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뭘 못 써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 on을 써줘야 돼요. sit on.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로 써야 돼요. 이 return to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턴도 바로 목적을 못 받으니까 return to를 써서 이렇게 house를 의미상의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렇죠? to sit on도요. 마찬가지예요. 앉을 의자를 나에게 줘라. 이거죠. sit on. 이걸 써줘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디 있었더라. 여기 맨 앞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문장도. leave in인데 in 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leave는 목적으로 house를 못 받아요. 어디 어디에 살자는 반드시 leave in을 써야 됩니다. leave in을. 그렇죠? 만약에 leave in을 안 쓰려고 하고 그냥 자동사 하나 쓰려면 뭘 써야 돼요? in habit을 써야겠죠. 거주하다. 요걸 써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leave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in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우스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뒤로 돌아가서 어디까지 했죠? 이제 우리 좀 그 어려운 지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다섯 지문인데 이것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I never heard 이에요. 나는 듣지 못했다는 건데 뒤에 목적어 나오고 과거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PP죠. PP입니다. PP. 그리고 5월 다음에 PP가 1번 나왔고 PP 2번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희열이죠. 희열이라던가 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지각동사라 그러죠? 뒤에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동사 원형이 나오던가 ing가 나오던가 이때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수동관계일 때는 뭐예요?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PP 되어지는 것을 PP 되어지는 것을 듣다 보다가 되는 거죠. 나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talk the about이니까 뭐예요? 뭔가 이렇게 회자되는 거죠.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해져지는 거죠.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칭찬받는 거 누가? 그녀가 그녀가 칭찬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out of her own household인데 여러분 out of 하게 되면 out of 얘는 뜻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해요.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범위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바깥에 그래서 그녀 자신의 하우스홀드 하게 되면 가정이죠.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가족 범위 밖이에요. 가족 안에서 밖으로 오니까 그죠? 가족 범위 밖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피우니까 부정이죠?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 그녀를 사랑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가족에만 그녀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회자되지도 그녀가 회자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칭찬받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녀의 가족을 벗어나면 그쵸? 그녀를 사랑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He remembered 그가 기억을 했죠. Then 그때의 기억을 한 거죠. Remember 다음에 대절이 목적으로 온 거예요. He is uncle 그쵸? 뭐 했어요? 말했었던 것을 시제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얘는 과거죠. 기획했던 건 과거 그리고 기억한 내용은 그의 언클이 그보다 더 이전에 말 했었던 것이죠. 그쵸? 뭘 말했었습니까? He might take something 그쵸? 뭔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뭔가를 take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뭔가는 뭐예요? To remember 기억하는 거죠. 그쵸? 뭐를? He is father and mother 그의 아빠와 엄마를 기억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여기 보니까 by가 붙었네요. 그쵸? 이 by의 지금 의미상의 목적어가 something인 거예요. 이 의미상의 목적어가 그쵸?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그의 아빠와 엄마를 기억할 something을 가져가도 좋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의 언클이 말했었던 것을 그때의 그가 기억을 해낸 거죠. 됐습니까? 이 by의 의미상의 목적으로서 something이 퓨 remember가 이끄는 투부정사 9를 수식받고 있는 거죠.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이제 보시면 3번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who, 이하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왜냐하면 여기 해부 동사 있으니까. 하들리는 이거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준부정어죠. 그들 스스로를 좀처럼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를 좀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의역을 하게 되면 부양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거나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부양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해부 가지는데 뭘 가져요? 에이트 여덟 개죠. 여덟 개의 헐티는 뭐예요? 이거는 가슴이 따뜻한 겁니다. 헐티가 심장이니까. 거기에서 가슴이 따뜻하고 피가 몸에 많이 돌면 원기왕성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기왕성한 제가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자전거로 천칼로리를 태웠는데 천칼로리를 태우니까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좋아지고 원기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헐티 하게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8명의 원기왕성한 칠드론을 갖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러나 위치올드 커플이죠? 이건 뭐예요? 부자인데 늙은 커플들이죠. 부자인데 늙은 그러한 커플들은 자 컴마컴마가 나오네요. 가로 묶어야겠죠? 컴마컴마 가로 묶고 위드 넌 돈은 뭐랑 같다? 위드 아웃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돈 많은 나이 든 커플들은요. 뭐가 없는 커플들이에요? 사람이 없는 커플들이죠. 어떤 사람? To live 예요. Live 는 남기다 잖아요. 뭘 남겨요? 그들의 돈을 누구누구 에게 자 여기서 이 To live Their Money To 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때 원은 의미상 목적어죠. 뭐의 이 투의 전체 투의 의미상 누군가에게 그들의 돈을 남길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나이 든 부자 커플들은 얘가 주어져요. 동사가 이제 다이죠. 죽는데 죽는데 다이는 원래 완전 자동사인데 뒤에 형용사 보호 못와요. 근데 형용사 보호 처럼 생긴게 왔죠? Childless 형용사 잖아요. 품사가 이걸 추가 보호라고 그러죠. 추가 보호 추가 보호 또는 준 보호 그리고 유사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보호 보호 같은데 보호는 아닌 완전 자동사 뒤에 쓴 보호들을 추가 보호라고 그럽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할 때의 결과적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부자인 늙은 커플 뒤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어요? 아이가 없는 상태로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 누군가에게 그들의 돈을 남길 그쵸? 물려줄 어떤 사람도 없는 부자 늙은 커플들은 아이가 없는 상태로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Die Child Listen은 추가 보호 전형적인 추가 보호 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요. There was 있었대요. 근데 노니까 없었죠? 뭐가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 글도 없었어요. 책이나 글들이 없는데 그 책이나 글들은 뭡니까? To Record History 역사를 기록할 또는 기록하는 그쵸? 책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글들이나 언제? In those Far off day 인데 In those days 가 과거예요. 근데 Far off 니까 상당히 먼 옛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 옛날에는 역사를 기록할 책이나 글들이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Only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으로 그들이 그 그 Could keep 아 이 유지할 수 아 keep a from my engine keep a from my engine 이거 좀 형광편 칠할게요. keep 형광편이 안 돼. keep a from my engine keep a from my engine A 가 from my engine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그들이 아주 그 위대한 해프닝들 사건들이 뭐하지 못하게 잊혀지지 못하게 잊혀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위대한 사건들이 being forgotten 잊혀지는 것을 막는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는 원이 나오겠고 그리고 디아덜 나오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원 워스 투 드로우 그리는 거예요. 뭐를 그림을요. 어디에? 벽에다가 동굴에 몇몇 동굴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벽화를 얘기하는 거죠. 벽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디아덜 워스 투 싱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를요. 어디 주변에서 파이어스 사이드니까 날로가가 되겠죠. 날로가 날로가 주변에서 노래를 이야기들을 싱 노래로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싱 A to B죠. 칠드런에게 그쵸? From A to B죠. 바로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서 세대에서 세대로 아이들에게 날로가에서 스토리를 노래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국문학에서 구비문학 같은 거 아시죠? 구비문학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게 신약 성경을 구비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파피루스고 양피지역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외워서 전승들을 외워서 성경 이야기를 외워서 일반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퍼포먼스 연기를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노래로 불러주듯이 그렇게 한 거를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딱딱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으로 퍼포마티브하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제 논문의 요점인데 아무튼 나중에 논문 나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 막 벽화 얘기 나오고 그쵸 아이들에게 세례에 세례에 걸쳐서 난로가에서 이야기 전해주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마지막 5번 하고 오늘 이제 또 마치고 잠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지금 와갖고 반 9시 조금 되기 10분 전인데 어제는 제가 원래 어제 올릴 날인데 어제 축구를 해갖고 태국한테 6대0으로 이겨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못 올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올리는데 계속 볼게요. 5번 취미들이죠. 취미가 준대요. 뭘 줍니까? 이 한 사람에게 뭘 줘요? 간접 목적어죠. IO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Something이네요. 그죠? 뭘 줍니까? To love 사랑할 무언가를 줘요. 자 그리고 또 D5가 직접 목적어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직접 목적어가 1번 직접 목적어가 2번인데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수집이 되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인위치 관계절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관계절이 아니라 인위치 투부정사네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인이 아무튼 프리덤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생략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인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인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Something을 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자유를 발견해야 하는 어떤 것이에요. 다시 취미는 사람에게 사랑할 무언가를 주고요. 그리고 또 뭘 줘요? 그것으로 자유를 발견해야 하는 무언가를 준대요.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A 워킹 맨입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Has very little 프리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자유가 없는 거죠. little 이니까.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like는 뭐뭐 처럼이죠. like the last of us. 우리들 중 나머지와 같게 나머지 처럼 그는 뭐 해야 돼요? must often do 종종 해야 한대요. 뭐를 what he dislike 해요. 그가 싫어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을 종종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 나머지들처럼. 일이라는 것은 is often simply something 인데 종종 단순히 무언가래요. 그런데 그 무언가는 뭐예요? 주는 거죠. 그에게 뭘 줘요? 리빙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밥벌이 수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삶을 준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준다는 겁니다. 생계비. 그에게 생계비를 주는 something이죠. 그리고 또 something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싫어하고 그리고 would not do 하지 않을 하지 싫어하고 그가 싫어하는 무언가 그리고 또 하지 않을 무언가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것을 하도록 be forced to 뭐 뭐 하도록 강요받다죠. 그가 그것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무언가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건데 하라고 강요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something이래요. 뭐가? 워크가 그렇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워크는 우리 그에게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기 싫어하고 강요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그러한 something인 거죠. 그러나 그러나 in his hobby 그의 취미에서 그는 regain이에요. regain은 뭐죠? 되찾다죠. 되찾다. 뭘 되찾습니까? 그의 자유를 되찾는데요. 그리고 세미콜론은 그리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취미가 되겠죠. 취미들은 종종 last thing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last는 우리 아까 앞에서 별코 뭐뭐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 그 의미 아니에요. 이것들은 종종 마지막 것들이래요. 남겨진 그렇죠? 어디에?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것들인데 그런데 또 뒤에서 설명해 주죠. 그런데 그것은 그가 거기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선행사는요. last thing입니다. 선행사가 last thing이고요. 그리고 예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첫 번째가 요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형용사 구가 바로 인 위치가 이끄는 관계절이죠. 얘가 다 뭘 꾸며주는 거예요? 얘가 다 앞에 있는 last things를 꾸며주는 거죠. 현대인에게 남겨진 마지막 것.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으로 그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것들이죠. 되셨습니까? 취미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취미 안에서 그 취미 안에서 그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것. 현대인들에게 남겨진 그게 바로 하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워킹맨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러므로 뭘 싫어해요? All Attempts 바로 이제 모든 시도죠. 어떤 시도예요? To Interfair With Interfair With는 뭐예요? 방해하다가 되겠죠. 방해하다. 그렇죠? 방해하다. 뭐를요? 그게 레저 활동. 여가. 그의 여가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 벌려고 생기비 벌려고 하기 싫은 거 죽지 못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를 누리려면 취미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취미들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렇죠? 이 노동자들이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마지막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취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영어 공부하고 영어 강의하는 게 취미입니다. 좀 이상한 취미죠. 그래서 제가 직업은 좀 다른 직업이잖아요. 영어랑은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근데 영어가 정말 취미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영어 원서도 새로 나온 거 꼭 사갖고 꼭 조금씩 다 읽어놓고 그러거든요. 또 이 서점에 가서 영문법 책 같은 거 새로 나오면 또 사고 취미예요. 취미. 그래서 예문이 뭐가 나왔나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설명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거 보고 좀 하여튼 그런 데에서 제가 자유를 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저에겐 좀 기쁨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부담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영어가 좋은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